자 2020년도 9월 21일 2시 55분 입니다 2시 55분이요 앞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2시 30분에 여기 댓글로 다 미리 말씀 드렸고요 댓글 이전에 이미 2시 반에 제가 녹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주가의 흐름 종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아 동영상으로 이미 다 녹음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뭐 제 채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셔 가지고 보시면 새로고침을 했습니다 자 아침장에 9월 21일 코스피 종합주가 상승장 이후 급락 분석을 조심해라 자 오전 시왕 아침에 강하게 주가가 상승 추세를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난 다음에 강한 상승장 이후 특정 지수 때를 돌파를 하고 지지를 못할 경우에 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급락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왕분석을 다 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선물 마지막 때마다 남았다 추가 급락 조정의 끝은 언제인가 아 추가 급락이 올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조정을 끝내고 재발락이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시왕분석 해외선물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코스피 급락분석이 적중을 했다 오늘 급락한 이유 급락분석 3편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14분 전에 제가 여기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하면서 14분 전이니까 이미 요 때에 댓글로 제가 적기 이전에 동영상으로 녹음한 겁니다 자 제 예측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뭐 하루 예측은 뭐 그냥 뭐 제 예측이 그냥 단 한 번도 틀린 적도 없고요 시간 시간마다 제가 예측을 다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이때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2시 30분이에요 2시 30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의 흐름을 잘 봐라 여기에서 급락을 멈추고 하락분은 어느정도 회복을 하고 오늘 저녁때 오늘 저녁이랜다 장마감 전에 이제 아까 전에 막 급락을 했었잖아요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그거를 2시 30분 이후에 급락을 멈추고 어느정도 회복을 해서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밑에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거죠 자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글 썼을 때 14분 동안 계속 16분째 반등권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반등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황분석을 다 제가 미리 다 이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시황분석이 결국은 제 예측대로 밑에 중요 지수대를 깨고 내려갔는데 그 구간에 2시 반 이후로는 무조건 재반등이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2시 30분 이후로는 하락분을 멈추고 주가가 회복을 해서 장마감 전에 어느정도 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와서 상승추세가 아니라 회복을 해서 끝나는 주가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고요 제 분석 이후 지금 30분 동안 다시 급등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 예측이 한 번도 안 틀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누차 오늘 지금 네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녁 여러분들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번 주 주가의 흐름은 이제 오늘장 야간장에서 이제 결정이 날 텐데요 자 오늘장 미국 야간장이 무조건 제가 아침에 뭐라고 했냐 밑에 꼬리를 달고 올라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본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한테 특정 지수대를 절대 깨지 않고 주가가 무조건 꼬리를 달고 올라와야 된다 이제 특정 금액대를 깨고 내려가면 이 특정 지수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수를 한 틱 두 틱 짜리로 다 잡아 드리기 때문에 이게 돈보는 비결입니다 이게 아무한테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은 제가 중요 지표대를 딱딱 찍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상에 공개가 되면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10일 전서부터 이제 중요한 맥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다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큰 흐름만 말씀드리면은요 야간장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야간장에 주가가 하락 마감을 해서 끝나게 되면 내일 우리나라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장이 하방압력으로 강하게 끝나게 되면 재수 없으면 공합주가 2300포인트를 구경하는 날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대 변곡 구간이 오늘 저녁때기 때문에 미국장이 오늘은 무조건 상승 마감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종합주가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빠른 시간 안에 깨고 내려가는 그런 최고의 안 좋은 시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저녁때 야간 주가의 흐름을 꼭 명심하시고요 상승으로 마감이 무조건 떨어져야 됩니다 상승으로 상승으로 마감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제가 이미 뭐 그전에 여러분들한테 피난 준비를 해라 라고는 뭐 이야기 한지 벌써 이미 오래됐습니다 해외섬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피난 준비해라 자 오늘장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야간장 흐름을 꼭 주목해서 보시고 위험 대응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이런 시황 분석을 내드리는 이유는 신용으로 매수 땡긴 사람들 그리고 주시자금 대출로 매수 땡겨 놓고 앉아 가지고 넋놓고 지금 기다릴 때가 아니다 재수 없으면 전 재산 다 날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대응을 조금씩 조금씩 하십시오 라고 제가 계속 지금 몇 달째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그래서 지금 뭐 3시 2분 이어 가지고 2시 반 이후로 주가가 더 추가 급락이 아까 제가 엄청나게 음봉으로 이렇게 쫙쫙 밀렸는데 요 시간 이후로 요 시간 이후로 주가가 올라왔어요 자 해외섬물도 올라왔지만 얘가 왜 올라왔겠습니까 나스닥이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거 올라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장 역할은 이미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시반 몇 분이면 이제 장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다시 빠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마무리가 되느냐 지금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오늘 야간장에 강하게 상방으로 무조건 돌파를 못하면요 빠른 시간 안에 재수 없으면 내일 엄청나게 급락을 하는 그런 보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야간장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야간장에 해외선물은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못 올라가면 내일 우리나라장 위험합니다 자 일단 제 시황분석 요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